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충격을 줬던 최고 소득세율 45%를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7월 22일 발표했던 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것.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세율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서 최고 소득세율을 45%까지 올렸다는 것인데 만약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최고 75%까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세율 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충격을 줬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42% 구간 중에서 최고 구간인 5억원 초과 구간을 앞으로는 5억부터 10억까지 그리고 10억을 초과하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10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45%까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소득이거나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주택을 판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세율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부세 인상 부분입니다. 이미 7.10 대책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죠. 앞으로 개정될 세율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개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인자는 최저 1.2%에서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그 외에 2주택 이하인 사람은 최저 0.6%에서 최고 3.0%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6.0%의 세율을 적용받고요. 그 외에 2주택 이하 법인은 3.0%의 종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계산할 때 고령자 공제율을 인상시켜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각각 10%씩 올려서 60세부터 65세는 20%, 65세에서 70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고령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더해서 최대 7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10% 올려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역시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종부세 세 부담 상한 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 부분입니다. 개인의 경우에 현재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이 200%였는데 앞으로는 300%까지 상향이 돼서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 역시도 앞서 예를 들었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역시도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 6억 원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 가격에 합계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해당 법인은 공시 가격과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탁 재산에 대한 종부세도 개정이 됩니다. 현재 신탁 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인데 앞으로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맡긴 사람이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위탁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 체납했다면 이때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돈 대신 부동산으로 대체해서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종부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지 요건을 추구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매도가의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물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현재 10년 최대 80%는 유지하되 연 8%를 거주할 때 4%, 보유할 때 4%로 나누어서 실제로 거주를 오랫동안 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추구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2년 이상 그리고 3년 미만 거주했다면 이때 거주기관별 공제율 8%도 해주겠다라는 게 조금 새로운 부분입니다. 이 역시도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집을 판 것부터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부분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 적용을 하고요.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 적용을 합니다. 지금보다 각각 10%포인트씩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물론 적용 시기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앞으로는 분양권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건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후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날 추가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원래 주택수 산정할 때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당정 회의 결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것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년 미만 집을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과 다르게 앞으로는 주택이나 입주권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는 70% 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는 60%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는 70% 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현재는 법인이 주택을 팔면 기본적인 법인 세율의 10%를 추가해서 과세시켰는데 앞으로는 20%를 추가해서 과세시킨다고 하고요. 양도 대상도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만 따로 떼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빠르게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절세 전략을 대비하지 못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본인이 감당해야 할 양도세나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